그럼 그 큰 돈을 동서가 다 메꾼 거야? 돈이 어디서 나서? 어머, 동서 생각보다 뒤로 많이 빼돌렸나 봐 어떻게 동서는 돈을 써줬어도 계속 나와? 그런 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간 빼돌린 돈들 다 어디다 숨겼어 숨겼으니까 이렇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끄떡도 안 하고 잘 버티는 거 아니야? 말해, 어디다 빼돌렸어? 한 송가 들어오기 전에 친딸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 친딸은 어디서 뭐해?